오산 운함뜰 AI 도시 개발 사업이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 착수됩니다. 오산시는 오산시청 동측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AI 첨단 산업은 물론 주거와 상업, 문화 등 각종 시설이 어우러진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운함뜰 AI 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출자와 주주협약안이 오산시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승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오산의 관문으로 오산시가 수년간 개발에 공을 들였던 운함뜰이 AI 도시로 개발됩니다. 오산시청 동편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거, 상업, 문화교육시설이 어우러진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투재 규모만 7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 여가 쇼핑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시설과 문화교육시설 등 명품 주거단지가 연계된 최첨단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오산시는 전체 면적 중 8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해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 KT 등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하겠다는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약 5,1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공공, 문화, 복지서비스 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 승인이 받은 동탄 트램 노선을 운함뜰 AI 도시로 연결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성 방향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신설해 교통망 확충에도 나섭니다. 오산시는 운함뜰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토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 하반기쯤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4년 AI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에스티비 양은아입니다.